그거 어떻게 해야되지? 잠깐만 개당황스러운데? 일단은 잠잘 때까지는 뭐 일반 기본 공격을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야 원킬 3장 원킬 미친 3장 원킬이야 원킬 어 일단은 일단은 평타 잠뜰 때까지는 좀 평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잠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 울트라 힐 어 힐 있네요 진짜 그 겸 좋아 일단 3장이 재우기를 기다려봅시다 자 자 자 자 아 다행히 미스 다행히 미스 아 데미지 들어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다음 턴에 일단 3장하고 이 뭔가 그 얘 법사가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라 좀 그냥 졸라 안자네 그렇다면은 아냐 그냥 때려 일단 때리고 구구 구구구 지금 어차피 오 잔다 아 야 자는데 야 잔다 잔다 아 아 잘못 때렸어 아 아 왜 4호정이 잠재워 나 아 3장이 잠재울 줄 알고 그냥 넘겼는데 4호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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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4호정하고 3장이 잠재웁니다 여러분들 2만6점 피통 진짜 완전 탱커네 탱커 자 아 쏘라타 마나 없다 일단 저 뒤에서 얘로 지원을 해야겠지 마라풀 4호정 갓님? 자 자 자라 어차피 복면하고 3장 지금 그거 뭐야 SG로 모으긴 모아야 돼 자 일단 상태 이상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와 갓 4호정 나 소나타는 치료 이 포지션이 좋네 이 포지션이 죄송합니다 으흥 얘 총피가 몇이지 애가 총피가 몇이지 애가 4만?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 번 자면 돼요 일단 상태 이상을 한 번 걸리면은 그때 폭딜 넣읍시다 폭딜 일단 잠만 자면 돼 상태 이상 한 번만 노리고 자라 자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천 7차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 재워 데미지점 가랑춤 왜 이렇게 상태 이상에 안걸리지? 상태 이상 3장 오 3장 위험해 로이님 어서와요 한 번만 자라 그럼 폭딜이 들어간다 근데 쟤도 이제 나를 느끼기를 좀비로 느낄거야 아마 좋았어 빔샤벨 맞아요 지금 빔샤벨 그 미로가 빔샤벨이고 지금 봉변은 그거예요 태그껌 아 극혐 아 우리 푸님 소중한 벽사 10만개 아 감사드립니다 오 잤다 아잇 와 나 별풍 무다가 이럴수가 아니 별풍 무다가 내가 엔터 눌렀어 오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..저 밴드 뭐지 밴드 저 밴드 뭐지 밴드 지금 여기서 갈기면 돼 이제 극딜 가 극딜 가 이제 가자 일단은 폴카 한번 써주고 복면도 한번 극딜 와 진짜 미친 데미지다 무한도 무한도 좋아 흥문제 어 복면 일단 얘한테 이거를 먹이자 좋았어 좋았어 오 쓰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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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화풍수 아냐 광란광무로 가자 그냥 굴구 한 번 더 한 번 더 먹여주고 오 가자 흐아 극딜 극딜 오케이 구굿 오 빡세긴 빡세네요 확실히 망이 합쳐져 있으니 여긴 뭐지 그냥 뭔 문장이 있는거지 이거 옥황? 옥황이 여기 왜있어 어? 뭐야 이거 반전이야? 옥황이 보스야? 왜 안전 nogle 여긴 어어? 뭔 소리야? 이 위치놈이 신의임 지가 저 힘을 갖겠다는거야 지금? 뭔소리 하는거야 이 멍청아 와 대박 와아 말도안돼 여지껏 다 얘 계략이야 육망을 뭐 움직인거고 다 계략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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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농농끼 이제 반말하네요 이제 자 여러분들 막보스 들어가기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환상사유기의 마지막 보스를 보고 계십니다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어 비언이 또 천록이었어? 비언이 사람이 아닌가봐 와 대박 와 대박 야 졸라 세보이는데 와 개멋시다 마징가 그랑조가 나왔는데 그랑조 칭찜 치아 치아 자 치아 치아 이거말의 제거 넘기는게 아니고 이게 넘어가는거에요 자 가보자 일단은 극딜 미스? 아니 미로는 일단은 딜을 좀 주면서 오공도 극딜 우와 잠깐만 마비 마비 길막해야 되는데 길막 믿을거는 아 그래도 딜 들어간다 마지막 힐이 있지 우와 우와 맞은가? 네? 우와 야 뭐야 미신 우와 방금 뭐지? 개센데 괜찮아 자아는 일단 피가 달지 않았으니까 소라타보 보다는 오공이 센거 같아요 9999 역시 자아쩌롬 어 상태이상 미친 침묵 스킬 못써 상태이상 이거 회복하는 버퍼 있나? 상태이상 중독과 마비치료 어 있네요 그러면은 저팔계를 치료하자 믿을건 자아쩌뿐이다 방금 데미지 평타 8천 나왔어 8천 어 야 미친 1790 멍빵 아 뭐하자는거지? 아 뭐하자는거지? 괜찮아 아 맞다 피닉스 쓸거로 했네 아 맞다 피닉스 쓸거로 했네 타입 일단 망앙증000 꿇었어 꿇었어 지금 이제 힐쓰겠지 쟤 힐을 안쓰나 쟤 어? 잘하면 잘 잡을수 있겠는데 힐을 안쓰는데 오 굿 개이득인듯 오공은 됐어 잡아주고 자 딜 구구구구 6600 오 발 안돼 미로는 죽으면 안돼 구구구 뭐 깼어? 이김? 뭐지 힐 안하는데? 개이득인듯? 오예야 마랑이 뭐야 마랑이 숨을 힘을 숨겨줬대 얘가 비언이죠 비언 미로 공주의 어머니 미로 공주의 어머니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힐을 안썼잖아 여기 여자들만 사는 절 비구니만 있는 절이에요 삼장의 고향 삼장도 주장맞고 비구니가 됐죠 이게 엔딩이야? 아 각자 이제 뭔가 본연의 그 장소로 돌아가는 엔딩 같은데? 야 내가 진짜 이 게임을 깨는구나 월 이게 마지막에 IMF 때문에 스토리가 급 잘리네 저거 바위 아닙니다 여러분들 쟤 사후정이요 사후정 제 사후정입니다 사후정 바위 아니에요 바위 치트를 안쓰면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녹아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저팔개도 돌아왔고 여기 자아성이죠 자아성 얼음성 후후후 얍 어 귀여워 그래 우리 오공 화가산 어? 북주로 여행 떠난다고? 아 북주에 자아있죠 자아 야 저 헤드기어 안 벗고왔어 이 빌어먹을 헤드기어 이 빌어먹을 헤드기어 이거 원래 마왕 그거 해주면은 미로가 이제 저 헤드기어 벗겨준다고 그랬었는데 오! 미로가 이제 황제된대요 옥황대인데 미로가 미로가 며칠 뒤에 옥황상제된다는데? 와 근데 개잘 만든 게임이야 진짜 와 괜히 명작이 아니네요 이게 와 엔딩 감동이 있네 여러분들 어떻게 환상사유기 재밌었습니까? 자 RPG게임도 내가 할 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어색해 깼네요 제가 와 자 이런 RPG게임도 명작들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앞으로 와 이거 엔딩볼 가치가 있다 이건 이건 다 깼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정리해서 아마 올라갈거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거 중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맨 처음 한 것부터 이제 쭉 이어서 편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겁니다